남순이의 미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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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그사람도 없어 종일이 불러봐도 그저 믿었던 걸 어디서 참여 너덜빛 좋은 사람 너덜빛 좋은 사람 너덜빛 좋은 말 너덜빛 좋은 선물 너덜빛 우리의 미션 너덜빛 그사람이 바라말았어 어디서든 날 행복한 날 날 좋은 느낌 즐거운 행복한 넌 너의 따뜻한 두 개 손이 절잡기 차갑기 쉬고 있을 때 너의 강약적인 마음이 날 가볼게 스쳐 받아들일 때 내가 절 봐줄땐 너를 깨서 그렇지 그것을 얻어 우리를 만든다면 좋겠어 언제나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 내 맘만 다 몰려도 돼 이 소리에 정말 자유로운 내용 언제나 처음에 이 맘으로 너를 사랑해 거두었던 시간보다 맘날이 더 많아 다른 사람들 없어 주인공지로 가득이 젖으로 더운 걸 어디서 찾기 너랑 좋은 사랑 너랑 좋은 사랑 너랑 좋은 마음 너랑 좋은 선물 너랑 좋은 의미가 있어 너랑 지켜줄 그 사랑이 바로 날았어 어디서 찾기 나랑 같이 행복한 넌 나랑 같이 행복한 넌 나랑 같이 웃는 게 좀 더 행복한 넌 사랑합니다 나의 배가 웃음 생각이 나아 나의 배가 웃기고 싶어 점점 변해갈 때 저 불신이 더 멋진 기억에 내 맘의 이름 커져 가기 때 알고 있어 그 모든 일은 한 명이 내가 있어 주었다는 것 같다 언제나 감사해 내가 너만큼 그리 잘할 수 있겠니 뜻을 그 소리는 정말 차이도 내 영혼 언제나 적은 매일만으로 너를 사랑해 고마웠던 시간보다 넌 날이 더 많아 같은 사람 또 없어 주인이 둘러파고 계속 들었던 걸 어디서 짠다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마음 너같이 좋은 선물 너무나 기대했어 너에게 적혀준 그 사람이 바로 나와서 어디서 짠다 나같이 행복한 걸 나같이 행복한 걸 나같이 좋은 걸 최고의 행복한 걸 난 조금 마저 조금 난 술 절지만 넌 말로 슬픈 배경보다 뜨거워 내 맘 좀 알았죠 TV쇼 왜 나올 걸 좀 부딪혀 미친 남대로 떠나지 제발 눈부셔 해가 미쳐 미쳐 베이베 쓰러간다 넌 세상에 더 가진 나 You and I 너같은 사람 있을까 사랑해 오 너 뿐이란 걸 본 것 같은 나에게 전부 다는 거다 종이를 걸어왔어 우린 서울라 나가고 있잖아 너가 아프다 네 아프게 멈살되는데 워 네 내 세상에 걸어왔어 죽이네 넌 나도 그 자기란 상관 너 이섬찬이 나의 좋은 사람 나의 좋은 사람 나의 좋은 사람 나의 좋은 마음 나의 좋은 사람 나의 좋은 사람 너는 너무나 이해했어 너를 즐겨줄 그 사랑이 바로 날아서 어디서 참 다 같이 행복하네 다 같이 행복하네 내가 죽는 그 죽음 행복하네 넌 이 사람뿐 없어 가위라 가위라 호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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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위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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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여러분 즐겁세요 네 응 날씨 안 추워요 네 영화의 날씨 제가 몰두 영화의 날씨에도 이제 가득 메우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맛깔을 통해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퀴즈요?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크게 본인의 성함을 외쳐주시기 바랄게요. 자 우리나라 최고의 면세점은? 김! 아 우리 씨씨? 롯데멘세점이요. 롯데멘세점 정답입니다. 아우 어떻게 왔어요? 선물? 선물 선물 선물. 근데 저는 우리나라라고 해서 약간 망선되는데 세계 최고라고 하면은 아 세계 최고. 너무 좀 그렇다. 아 그럼 좋아요. 네 미안합니다.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만일 멤버들이 문제를 못 맞추면 우리 객석에 있는 분의 어떤 손도 들어서 정답을 맞추는 분께 저희 슈퍼주년 즉석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정답을 드리겠습니다. 자 롯데멘세점은? 오픈한 지? 며칠을 됐을까요? 정답이 나왔다. 제 예상 예상. 어려운데? 아 이걸 맞춘단 말이야? 자 300주년? 네? 300주년. 300주년 아닙니다. 300주년 아닙니다. 자 다른 분 다른 분. 동해. 동해 동해. 29주년? 29주년 아니죠. 자 마지막 마지막. 어려운데. 자 아시는 분 은혁이요. 아 은혁. 아니죠. 30. 31주년. 30. 아닙니다. 30주년 아닙니다. 자 그럼 우리 객석에 있는 분을 통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정답하시는 분? 자 아기이신 분. 자 이리로 와보세요. 간단하게 가까이 들어왔지는 거 아니에요? 자 롯데면의 3점이 개국한 지는 과연 몇주년일까요? 틀리면 진짜 웃기겠다. 30주년. 30주년 전부 다 올라오세요. 맞춰주셨어요. 정말 대단해요. 이거로 맞췄어요. 어렵잖아요. 현동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저는 을진현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요? 아닙니다 4억 7년 되는 줄 알았어요 올라오세요 이쪽에 올라올 계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손을 잡아들이는 건 어떻게 시원씨가 그러면 시원씨가 불어서 이렇게 여기 의자 좀 주시옵소서 올라오세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자리 메이저 주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의 전달을 자리 메이저 주신 자리 메이저 주셨나요? 저쪽으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시원씨가 에스코트 좀 해주세요 에스코트 좀 부탁드릴게요 시원씨가 경건을 잘해요 꼭 에스코트 해야 되는 거예요? 에스코트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? 잉크코트 잉크코트는 안 됩니다 두 분이 잘 어울리는데요? 결혼나요?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저희 결혼기연 30주년 결혼 30주년 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같이 기현이 아 그래요? 기현씨 좋아하세요? 아니래요 자 사진 찍을까요?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롯데위원 세정 그리고 저희 슈퍼주영 아는사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카메라 감독님께서 개인소장하신다고 그런가요? 개인소장이 여러분들도 좀 아쉬우시죠? 잠시 후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다음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? 어떤 노래인가요? 아 이 추운 겨울에 네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녹이시라고 녹이시라고? 우리 슈퍼주영 KRY가 KRY가 따뜻한 발라드 불러드릴 때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? 잠들고 싶어 잠들고 싶어 여러분들 노래를 감상하셔야 되지 제목처럼 잠들시면 안 됩니다 자 뜯어드릴게요 야 아 tx hem hem 동해시미 아 동해시미 10분 먹었군요?